안녕하세요.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 20일 오후 7시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다 올려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란한데 이런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까지 나온다고 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루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 이 내용에 대해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관련 뉴스를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날짜는 4월 21일입니다. 주로 MBC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고요. CNN, 블룸버그 통신, 더힐 이런 뉴스를 종합해서 이번 해외 이민 일시 중단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일 오후 7시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In light of the attack from the invisible enemy, 여기서만은 invisible enemy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As well as the need to protect the jobs of our great American citizens, I will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emporarily suspend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invisible enemy,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의 관점과 그리고 위대한 미국 시민의 직업, 일자리를 보호하는 필요에 대한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임시적으로 이민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20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뜬금없이 내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CNN 등이 앞다퉈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최초 이 보도에서는 관련된 비자는 워크 비자, 일자리에 관련된 비자고 아마 약 120일간 중단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첫 보도를 했고요. 다음날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날 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임시, 해외이민, 영주권 수속 같은 절차를 약 60일간 중단하겠다. 그리고 시작 날짜는 미정이다. 라고 1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친인척 영주권 스폰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스티븐 밀러, 최고 이민 정책 결정 조언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축소를 요구한 카테고리가 친인척이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이 카테고리인데요. 아마 이 카테고리가 제일 먼저 임시 중단되는 카테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H비자, 전문직 임시 계절성 노동자, 그리고 주지원인 L비자, 또는 예술인 비자라고 하는 O비자. 이런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신청 시 임시 중단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죠. 다카 갱신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지수다. 라는 내용으로 MBC가 보도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Farm Workers,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Health Care Provider, 그리고 미국인이 비손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영주권을 이미 소주한 사람이라든지, 시민권 신청 대기자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자녀나 배우자 스폰서도 해당이 없을 거고요. 이지노동자를 프로모트하는 프로그램도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든지, 미국 시민권자, 자녀 배우자랑 관계없고요. H비자, L비자, O비자, 그리고 친인척 영주권 스폰서를 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른 비판도 거세인데요. 가령 1918년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절정일 때도 미국에서는 11만 명의 이민자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킴 제스 민주당 코코스 연방 하원 뉴욕주 소속인데요. 트위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에 대해서 제노포비인 치프, 그러니까 최고 외국인 혐오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는 멘트를 날렸고요. 코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히스패니 코코스 의장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An authoritarian-like move to take advantage of the crisis and advance his anti-immigrant agenda.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이용한 어떤 권위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의 어떤 반이민정책 아젠다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더 힐, 의원의회에 관련된 보도 채널이죠. 더 힐에서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 시도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부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시도다. 그러니까 물타기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실효성은 있는가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 이민국 서비스가 이미 중단됐습니다. 시민권 선서식도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영사관에서도 여행자,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이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허풍이다, 선전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조치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무슬림의 여행 출입을 막겠다고 공표해서 노년층이라든지 백인,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는 집토끼들을 집결시키는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재선 캠페인을 앞두고 집토끼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게 분석이고요. 실제로 대선, 재선 캠페인단에서 지지자들에게 메일로 호소하는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즉슨 Input is crucial to the president's next step 지금의 어떤 지지가 핵심적이다 프레지던트 대통령의 다음을 위해서 핵심적이다라고 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뿌리고 있고요. UGOV 설비 이라는 데서 무슬림 여행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46%가 찬성한다 46%가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호불호가 갈리고 그다지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토끼를 결집시키기 위한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이민자 노동력이 식료품 관계업, 노인 및 장애인 케어업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의사 4명 중 1명이 외국인 태생애라고 합니다. 이건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모두 MBC 보도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 J1 비자를 소지한 4천명의 외국인 의사가 7월 1일 연수 프로그램,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백악관이 명확한 대답을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성급한 트위터라든지 이민자 제안을 하는 조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자기 지지자들에게 말해서 각 주에서 경제 지지를 해제해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제안들을 풀어달라라는 지지하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했지만 일찍 계약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점은